한국의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제헌국회에서 제16태 국회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해방 이후 굉장히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겪긴 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볼 때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다수제의 골격이 유지되는 어떤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해방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제헌국회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었죠 그러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되고 남한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제헌국회 선거를 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같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만을 대상으로 200명의 의원을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는 방식이 채택이 됐습니다 단순 다수라는 건 뭐예요? 한 표라도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소선구제는 뭐예요? 고 지역구에서 단 한 명의 후보만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 이후에 최초의 선건데 왜 하필이면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이냐? 왜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느냐라는 거죠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료들이 우리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제도가 등장했어 라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제헌국회 선거를 위한 선거법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미군정화에서 마련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남한은 미군이 진주를 하게 되고 북한은 소련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군의 이제 그 일본군들 해산을 시켜 무장해제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남한의 미군이 들어오게 됐고 미국에서 이제 미군정에 의해서 제헌국회 선거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하원의원 선거가 바로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에서 치러지고 있는 이 하원의원 선거 제도를 그냥 그대로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제헌국회 선거가 치러졌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로 선거가 한동안 치러지게 돼요 그러다가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돼요 하야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권력구조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제 대통령제였었는데 내각제로 바뀌게 돼요 내각제 개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5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각제 개헌에 이제 입각해서 치러지게 된다라는 거고 그 이전엔 단원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양원제로 바뀌게 돼요 대한민국의 국회가 그래서 민의원 하원이죠 그 다음 참의원 상원 이제 이들을 각각 선출하는 방식이 됐다라는 거고 민의원은 이전과 동일하게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로 선출을 했는데 참의원 즉 상원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시도 단위로 2명에서 8명을 최다 득표자 순으로 선출을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채택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내각제에 대한 어떤 실험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1961년 5월 5.16 군사 쿠테타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군사 쿠테타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박정희가 이제 이 군사 쿠테타를 일으키게 됐는데 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다시 변경을 하는 개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양원제는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의원과 참의원 이런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의원, 참의원이 다 사라졌고 다시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선거의 특이점은 무엇이냐면 이때 처음 전국구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전체 국회의원 수가 175명이었어요 이 중에 4분의 1에 해당되는 44명 이 44명이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으로 이제 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국구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명칭이 비례대표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례제의 특징을 전혀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비례라고 한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투표수, 유권자들이 투표한 그 투표수와 의석수 투표율과 의석수가 최대한 일치되게 만드는 제도 이것이 비례대표제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전국구 비례대표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의석을 차지하게 되냐 하면 먼저 별도의 정당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별도의 정당, 그러니까 이 표는 1인 2표가 돼서 이 표는 지역구 후보한테 내가 행사하는 것 또 하나는 정당한테 행사하는 것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표를 내가 행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지역구 후보한테 나의 한 표를 던지고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대표는 도대체 뭘 가지고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을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되는데 지역구 후보자 투표를 정당별로 집계를 해서 의석을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되게 정확하게 지역구 후보한테 투표한 것 이것을 모아가지고 그 득표를 그 계산을 해내고 각 정당의 득표들을 계산을 해내고 거기에 맞춰서 배분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례대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었냐면 이 전국구 비례대표제 제1당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득표율과 상관없이 일단 지역구에서 제1당이 된 정당 이 정당한테 이 전국구 비례대표의 절반의 의석 그러니까 즉 22석이죠 이것을 일단 떼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정당의 득표율로 다시 배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1당한테는 굉장히 유리했어요 그런데 만약 제1당의 득표율이 득표율이 과반수 50%를 넘었어 그러면 전국구 비례대표의 3분의 2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라고 말은 붙어 있긴 했었지만 이게 진짜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렸었던 제도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제1당 즉 그 당시 여당이죠 여당한테 유리한 방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973년 2월 27일 제9대 국회의원 선거 이때 또 다른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가 유신헌법을 확정을 하고 난 이후에 치러진 선거가 제9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여기서 변화는 무엇이냐면 일단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순으로 2명의 당선자를 내는 2.1선거구 2인선출제를 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한 지역구에 1명의 후보만 당선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선거구에서 2명까지 당선이 되는 방식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였습니다 즉 박정희 정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였다라는 거죠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이전의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라 라고 한다면 여촌야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촌은 농촌, 어촌 이런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당, 농촌이나 어촌 같은 그런 지역은 여당 후보한테 투표를 하고 서울, 광주, 부산 이런 거대 도시 도시에 살고 있는 유권자는 야당한테 투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촌야도라고 하는 것이 민주화 이전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1선거고 2인 선출 제도가 도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왜 여당한테 유리하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농촌이나 어촌 지역에서 여당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지역에 두 명의 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는 무조건 여당에서 두 명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도시는 그러면 도시도 각 선거고마다 두 명씩 되는 건데 그럼 거긴 야당한테 유리할 텐데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이 당시는 어때요? 아직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관료들이 개입을 한다든지 정보기관이 개입을 한다든지 돈을 뿌린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이 선거 때마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 두 명의 후보를 선출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한 명의 여당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1선거고 2인 선출제 도입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당 즉 박정희 정당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도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무엇이었었냐면 그 이전에 존재했었던 전국구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거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는데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더 이상 필요 없어라고 해서 폐지를 시켰다라기보다는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제도를 도입을 했다라는 거죠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아예 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신정우회라고 불리우는 그런 의원들이 3분의 1 전체 의석의 3분의 1이 되는 그 의원들이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뽑아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활동을 하겠어요? 국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유신정우회에 앉혀준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유신정우회 제도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력을 공구화시키는 하나의 방식으로 도입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1980년 10월 27일 또 다른 1980년에 또 다른 구태타가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에 시해가 되고 1980년에 또 다른 구태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5공화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5공화국 헌법이 확정이 되어 10월 27일 날 이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한다면 일단 유신정우회 이거는 없애버렸어요 이 제도는 없애버렸는데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다시 부활을 시키는데 이것을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의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의석수 이것을 지역구 의석에서 제1당이 된 그 정당이 3분의 1을 가져가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굉장히 제일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전국구 비례대표에 할당되어 있는 의석의 3분의 1을 일단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자녀의석 나머지 3분의 1이 남죠 이것은 나머지 정당에게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선거고 2인선출제 이것은 계속 유지가 됐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88년 4월 26일 제13대 총선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최초로 치러졌었던 국회의원 선거였어요 그래서 이 선거에선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가 다시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1선거구 2인선출제가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각 지역구마다 1명의 후보만 선출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은 단순 다수 제로 이제 선거제도가 다시 이제 변경이 됐다 라는 거고 이 13대 총선 이후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의 이제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제5공학 당시에는 어땠다고요 일단 지역구에서 제일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전체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의 3분의 2를 가져갔다 라고 했죠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얼마나 많은 득표율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득표를 받았느냐 유권자들로부터 이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